안녕하세요. 사이에서 랍스터 매콤한 야채 진짜 이렇게 먹으면 살이 엉망치겠다 이거 2kg 겨우 빼놨는데 너무 2kg 지금 3달만에 2kg 뺐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홍어 껍질 정리하는거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반응 한번 볼라고 클릭 수 많으면 클릭 숫자만큼 구글에서 유튜브 회사에서 돈을 줘 그러니까 유튜브 스타 된 사람들의 개념 많아 유튜브에 일곱살짜리 애가 장난감 새로 사용하는 방법이잖아 사용 후기 이런거 올려가지고 200, 100, 10억 벌어 내가 있어 이제 돈이 벌리니까 새로운 장난감 자꾸 사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야 그냥 완전 유튜브 채버려야 돼 장난감 돈도 마음 들었어야 돼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